요마치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된 비는 내일 아침까지 내리다 멎겠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청에 많게는 80mm 이상 내리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전국이 흐리겠습니다. 다만 뜨거운 공기의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시적으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일째 중북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폭염특보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습도까지 높아서 더 꿉꿉한데요. 중북부 지역은 체감기온이 33도 이상, 충청 이남은 35도 이상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밤도 대부분 25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기승이겠고요. 내일 낮엔 서울 30도, 전주 33도, 강남과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33도를 웃돌면서 더 더워집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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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